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노세 슈퍼 헤비 탱크 마우스 만들어요. 탁콤에서 이 프로젝트는 마우스 V1과 V2를 만들 수 있어요. 벽을 열어줍니다. 많은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부분도 있어요. 탱크 바텀, 인스트럭션북, 메탈 파트, 스티커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잘랐어요. 제가 잘랐어요. 제가 잘랐어요. 제가 몇번을 다시 повтор해요. 제가 잘랐어요. 제가 첫번째 터렛을 만들었어요. 정말 쉽죠. 그리고 제가 잃어버렸어요. 너무 작지만 이 탱크 바텀, 이 탱크 플랜, PORCHE, 그리고 이 탱크 바텀가 있어요. 프론트 암호는 214mm, 그리고 이 탱크 바텀은 200mm. 그리고 이 탱크는 두 차례에 128mm, 그리고 75mm, 그리고 이 탱크 바텀은 이 탱크 바텀은 180mm, 이 탱크 바텀은 180mm, 그리고 이 탱크 바텀은 128mm, 이 탱크 바텀은 13kmkm²입니다. 제가 이미 탱크 바텀은 V2에서 부위몬탑을 만들었지만, 부위몬탑을 만들었지만, 부위몬탑을 만들었어요. 다음은 부위몬탑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부위몬탑이 너무 많아요. 형님을 불러요. 부위몬탑을 만들 수 있어요. 부위몬탑이 정말 많아요. 몇일 후에, 몇일 후에, 제가 부위몬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위몬탑이 움직일 수 있어요. 한일 후에, 제가 부위몬탑을 끝냈어요. 총aur초를 만들었어요. 저는 색을 시작했죠. Verantwort recomv4를 만들었고, 저에게는 색을 만들었어요. 제작하고, 제가 색을 만들었어요. 제작하고, 제작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작하고, 떠오르고, 제가 제작할 수 있겠죠. and Gray. This can make bright och artists. First I painting och artists and famous for line I need to use нуж 한 southern blue green and yellow och wrote painting it too next I need to print the list 5 I paint that I usedırd Equity and chain black and I Eyed Inside for lettering 그리고 제가 스티커가 붙였지만, 마우스 스티커가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M4과 타이갈 H1 스티커요. 그리고 펜슬을 사용하면 더 실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레드그라운드가 더 스티커요. Minus point 2 Make finish I make finish and this thing is really bi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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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